교회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2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150여 명의 별림과 별림부모 및 후원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부회장 안승선 장립집사의 기도 담당 심승우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보류 중이던 2019년 제2학기 이후 신입 별림에 대한 별배지 증정과 축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 제네바 신학대학원 소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교학처장 신승욱 교수의 사회, 교목실장 김대희 교수의 기도, 총장 석기환 박사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성적우수 장학생 장학금 수여, 장학금 기탁 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는 금번 개강을 맞아 6,180만 원을 모금하여 기탁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개인과 기관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신대원은 지난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평생교육원은 금주간 온라인으로 개강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수강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보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오늘부터 전개합니다.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되는 본운동은 개인의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 태신자 작정이 오늘 주일날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 실천기관인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헌금을 주일날 예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평생성교회원패 수여식이 주일날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도회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지하2층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지하1층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월대회 및 기도회가 금일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회원 및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성빈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철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지하1층 1세미나실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역장 성경공부를 매주일 밤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4, 25, 26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철교는 경교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남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하오니 식당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여전도회 기간원례회 SFC 학습세례 입교 시치문답이 있겠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 예배 중에는 남국룬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넙도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